기아가 GS칼텍스와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 투자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섭니다. 양산은 수도권 내 GS칼텍스 주유소 4곳에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1기와 200kW급 충전기 7기 등 총 8대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.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처럼 완성차 제조사와 정유사의 협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올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작년보다 약 8만 대 증가해 21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충전기는 작년 말 기준 6만 4,188대에 그쳤습니다. 이 중 공용 충전기는 3만 4,639대이고 수요가 많은 공용 급속 충전기는 7,900기 규모입니다.